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 am Dr. Kim who learns a multi-lingue 카페 채널. Buenas noches. Soy Dr. Kim. Gadriel Kanaldi Cafe multi-lingu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서 즉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7강 숫자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7강 숫자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스페인어의 원인인의 반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일곱 Seven 숫자 Numbers 네 화면도 모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 문장의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심이 숨길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그럼 듣겠습니다. 저는 세요 I count 하나, 둘, 셋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저는 세까지 세요 I count to three I count to three 저는 더 세요 I count further I count further 넷, 다섯, 여섯 Four, five, six Four, five, six 일곱, 여덟, 아홉 Seven, eight, nine Seven, eight, nine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I count 당신은 세요 You count You count You count You count 그는 세요 He counts He counts He counts He counts You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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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번째 일곱, 일곱 번째 여덟, 여덟 번째 아홉, 아홉 번째 네, 이어서 스페인을 듣겠습니다. 일곱 숫자 화면에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빈칸이 많지만 표심이 숨길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저는 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세까지 세요 저는 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세요 좋아하는 세요 요괄 요괴 당신은 세요 그는 세에요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Uno, el primero. Uno, el primero. 둘, 두 번째. Dos, el segundo. Dos, el segundo. 셋, 세 번째. 셋, 세 번째. Tres, el tercero. Tres, el tercero. 넷, 네 번째. Cuatro, el cuarto. Cuatro, el cuarto. 다섯, 다섯 번째. Cinco, el quinto. Cinco, el quinto. 여섯, 여섯 번째. Seis, el sexto. Seis, el sexto. 일곱, 일곱 번째. Siete, el septimo. Siete, el septimo. 여덟, 여덟 번째. Ocho, el octavo. Ocho, el octavo. A홉, 아홉 번째. Nueve, el noveno. Nueve, el noveno.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무음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alert, 직전목적어 DO이고, 무머에게는 간접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6시,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seven, siete, 숫자, numbers, los números. 저는 세요에서, 여기서 저는 주어에서 되겠죠. 세요가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I count, 그래서 I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count,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I count, 그래서 I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I count,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one, two, three, uno, dos, tres. 그 다음 저는 세까지 세요, 저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세요가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세까지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I count, two, three, 그래서 I가 주어에서 되겠죠. count, 동사 V, 그래서 I, 저는 two, three, 세까지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I count, hasta tres. 이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cuento,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hasta tres, 세까지 cuento,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드세요, 저는 또 주어에서 되겠죠. 세요가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드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I count further, SI가 주에서 되겠죠. count 동사 V further, 자 그래서 I, 이런식으로 저는 further, the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yo sigo contando, contando, yo 해서 되겠죠. 그 다음에 sigo contando 동사 V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yo, 저는 계속해서 세요. 그래서 yo, 저는 sigo contando, 계속해서 세요. 즉, 더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 다섯, 여섯, four, five, six,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cuatro, cinco, seis, 일곱, 여덟, 아홉, seven, eight, nine,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siete, ocho, nueve, 그 다음에 저는 세요. 저는 또 주에서 되겠죠. 세요가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저는 세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I count, 그래서 I가 또 주에서 되겠죠. count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I, 저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yo cuento, yo 해서 되겠습니다. yo cuento,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yo, 저는 cuento,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세요. 당신은 주에서 되겠죠. 세요가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세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you count, you가 또 주에서 되겠죠. count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you, 당신은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tú, cuento, tú가 해서 되겠죠. 그 다음 cuento,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tú, 당신은 cuento,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세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he counts, he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count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he, 그는 count, 세요 되겠습니다. 이 때 s는 삼인칭 주어가 삼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 또 일반 동사 뒤에는 s나 yes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s가 정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el cuenta, el 주에서 되겠습니다. cuenta, 동사 V, 이런식이죠. el, 그는 cuenta, 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첫 번째, one, the first.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uno, el primero 되겠습니다. primero, uno, el primero. 그 다음 둘, 두 번째, two, the second. dos, el segundo. 셋, 세 번째, three, the third. tres, el tercero. 그 다음 넷, 네 번째, four, the fourth. cuatro, el cuarto. 그 다음 다섯, 다섯 번째. five, the fifth.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cinco, el quinto. 여섯, 여섯 번째. six, the sixth.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seis, el quinto. el sexto. 그 다음 일곱, 일곱 번째. seven, the seventh.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siete, el septimo. 그 다음 여덟, 여덟 번째. eight, the eighth.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ocho, el octavo. 아홉, 아홉 번째. nine, the ninth.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 nueve, el lorveno.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two. 일곱. seven. seven. 숫자. numbers. numbers.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I count. two. three. one. two. three. one. 저는 셋까지 세요. I count to three. I count to three. I count to three. 저는 더 세요. I count further. I count further. 넷. 다섯. 여섯. four. five. six. four. five. six. 일곱. 여덟. 여덟. 아홉. seven. eight. nine. seven. eight. nine. 저는 세요. 저는 세요. I count. I count. 당신은 세요. you count. you count. you count. 그는 세요. he counts. he counts. 하나, 첫 번째 One, the first One, the first 둘, 두 번째 Two, the second Two, the second 셋, 세 번째 Three, the third Three, the third 넷, 네 번째 Four, the fourth Four, the fourth 다섯, 다섯 번째 Five, the fifth Five, the fifth 여섯, 여섯 번째 Six, the sixth Six, the sixth 일곱, 일곱 번째 Seven, the seventh Seven, the seventh 여덟, 여덟 번째 Eight, the eighth Eight, the eighth 아홉, 아홉 번째 Nine, the ninth Nine, the ninth Two, the ninth 일곱, si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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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숫자 Los números Los números Los números 저는 세요 Yo cuento Yo cuento 하나, 둘, 셋 Uno, dos, tres Uno, dos, tres Uno, dos, tres 저는 셋까지 세요 Yo cuento hasta tres Yo cuento hasta tres Yo cuento hasta tres 저는 더 세요 Yo sigo contando Yo sigo contando NET, 다섯, 여섯 Cuatro, cinco, seis Cuatro, cinco, seis 일곱, 여덟, 아홉 Siete, ocho, nueve Siete, ocho, nueve 저는 세요 Yo cuento Yo cuento 당신은 세요 Tú cuentas Tú cuentas 그는 세요 Él cuenta Él cuenta 하나, 첫 번째 Uno, el primero Uno, el primero 둘, 두 번째 Dos, el segundo Dos, el segundo 셋, 세 번째 Tres, el tercero Tres, el tercero 넷, 네 번째 Cuatro, el cuarto Cuatro, el cuarto 다섯, 다섯 번째 Cinco, el quinto Cinco, el quinto 여섯, 여섯 번째 Seis, el sexto Seis, el sexto 일곱, 일곱 번째 Siete, el séptimo Siete, el séptimo 여덟, 여덟 번째 Ocho, el octavo Ocho, el octavo 아홉, 아홉, 아홉 번째 Nueve, el noveno Nueve, el noven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있어요 Good bye everyone 후이댄스의 떠더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